이 아린 눈물 보게 이 아린 눈물 보게 과연 이 아린 눈물 보게 이 아린 눈물 보게 당신이 철다 둘러 두 손꼽고 이 아린 눈물 보게 이 아린 눈물 보게 이 Nietzsche 이 아린 눈물 보게 여보, 어린 철이는 오늘도 아빠만 기다리다가 장이 되었네요 부디 한팔없이 살아만 돌아오세요 여보 한 마리 그리다 어린 것을 차이 들고 돋이 섰다 희망을 뿡뿡한 섬 몰아치네 당신이 감옥살의 가을마다 고생을 얻어 십 년이 가도 몇 년 가도 사람만 돌아오셔 울고 넘던 이곳에 아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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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yang 아빠만 아빠만 떠나가네 고달픈 인생살이 품에 안고 떠나가네 다시 만나 기약없이 아주 떠나가네 하나하나 흔들며 잠시라도 쉬어가지 다시 모두 넌 멀아 원길 혼자서 가네 넌 넌 넌 넌 넌 살아가고 멀어 넌 넌 넌 넌 고달하네 고달픈 인생 무게 심어치 심어치고 떠나가네 정국이 정국이 홀로 두고 아침이 떠나가네 가난하네 가난하나 힘들면 잠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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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야지 잠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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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지 다시 모두 감시曲 멍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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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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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머 어떻게 살아왔어 당신이 살아오니까 자리가 죽었잖아 보고 싶었어 여보 근데 맞냐 메실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게 갓서리들이 들고 뛰고 아유 뭘 이런 걸 주세요 철이랑 열심히 살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이랑 열심히 살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철이랑 열심히 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불쌍하지가 않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저희가 변기 컨셉을 해서 다양하게 예예예예 아우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사람 많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유 그러니깐요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 언니는 누가 돈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보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웬일이요 웬일이요 아유 사람은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오빠 이렇게 큰돈 주지 말고 철이랑 나랑 오빠랑 셋이 살면 안될까 아유 괜찮아 철이가 지금 속을 많이 썩여 어 괜찮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요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한 번씩 진짜 이런 거 해볼만 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예예 갑니다 아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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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철이야 철이가 지금 정신이 왔다갔다 해요 돌은 짧아요 저 새끼가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응 알았어요 도로남 도로남 어 도로남에 어 그래 그래 오야 오야 어디 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철이가 나보다 나이는 두 살 더 많지 않냐 철이야 이제 없어 어디 이거는 이따 줄 거야 이따 줄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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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림 오빠 기억을 지켰어 진짜 오빠 어 또 있어 또 있어 예 예 예 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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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뭐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야 주말 주말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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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은 어 요런 다양한 컨셉을 하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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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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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이 대회는 이 처리 저 날 속에 개수나마 박혔으니 복돈기로 찍어내려 금덩기로 잡아내려 초팔상과 신을 짓고 양치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간 수호자와 여행이 어둠만한 걸이게 이 자 앉아 이 자 를 들고 보니 이 선에 계신 오후이 남고 동일 내도 있는 기타입니다 이 자 앉아 를 들고 보니 이 부모의 심한 영역에서 저년만간이 없었느냐 상자 아는 자 를 들고 보니 상할석이 가도에 막혀 춤을 추자 사자 아는 자 를 들고 보니 사준 팔자 기타가 청춘가 무단태였뿐 오자 아는 자 를 들고 보니 우리 안파라 우리 안파라 깨시는 빠지다를 죽었고 육자 아는 자 를 들고 보니 육성불덩 우리 남편 아는 자 를 들고 보니 십오다 신고다 눈알고 누구만간이 육성불덩 그 자 아는 자 음악받았던 이 놈이가 천원을 들고 해봅시다 십자 한잔을 들고 보니 질고 당장 버려던 이 놈이 헌머리 헌머리 십자가 고달을 떠요 누구에게 원망한 잘난 사람 있으면 몽난 인연도 있고 몽난 인연이 있으면 잘난 여러분도 잊으니까 오늘 여기 우신 여러분들 우리 영재 모두처럼 인생 사는다 고달 걸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잊어버리고 모든 일을 다 맺는다 서로서로 이해 헌헌 여러분 가족마다 아까두고 평온하옵시길 여기 인생 부럽이다 부처 순전으로 하나님적으로 정신 지명님께 비바라 영원히 하세요 성함도 떠나고 새끼도 떠나고 우리 태 오케이 우리 태평에서 우리 태평에서 이 많은 사람을 떠나고 그래서 이런 꿈을 엮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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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